낭랑의 실체를 알려주는 단재신채호 선생은 북남랑과 남낭랑이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종래의 학자들이 매양 요동에 있는 북낭랑은 모르고 남낭랑을 낭랑군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낭랑군과 낭랑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상고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씨가 일어나서 그 북은 25국을 통속하여 한 대국이 되었으니 전사의 이른바 낭랑국이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상고사에서는 윤내영 교수가 조선상고사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두 낭랑을 구별하기 위해서 낭랑국은 남낭랑이고 한해 요동 낭랑군을 북낭랑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낭랑태수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부역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최승은 낭랑산에서 진기한 보물을 싣고 바다를 건너 마안에 이르러 왕검성에 도읍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승이 바로 왕검성에 도읍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낭랑군이라고 주장을 하는 바로 낭랑국입니다 이걸 삼국사계에서는 낭랑왕 체리가 출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낭랑왕 체리가 나오고 낭랑왕 체리가 출행을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곳이 뭐냐면 낭랑국이다 낭랑공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체리가 뭐냐면 낭랑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식민지 낭랑군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셨듯이 13세 흘달당군 때도 낭랑이 제후국으로 있었잖아요 바로 그 지역에 그래서 낭랑은 여기에 있다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최승이 넘어오면서 낭랑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부역을 통해서 환당국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최씨 낭랑국이라고 하는데 이 최씨 최초가 누구냐? 바로 최승이다 최승이 낭랑국으로부터 보물을 가득 싣고 바다를 건너서 만의 도읍지인 왕검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